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한테 헛소리 삑삑하다가 사돈한테 처발리고 자기 아들한테도 연이 끊긴 그런 할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인성 개차반에 다 썩은 시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아빠가 싸그리 엎어버렸고 자기 아들도 연을 끊어버렸네. 개코시다 할배! 원제, 시아버지는 농담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며느리라.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농담을 참 잘합니다. 본인만 웃기는 농담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이 꽤 많다고 해요. 저희 남편이 말해줬어요. 그리고 며느리인 저한테 했던 농담들 중에 제일 그지같은 거 몇 가지만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자꾸 저한테 시아버지랑 화해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화해할 수 있는 일인지 말이죠. 아니 화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건지 그걸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상견례 끝날 당일 저녁! 저 혼자 시댁으로 갔고 다같이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에 시부가 그럽니다. 꽁꽁이 너희 아버지 보니까 야 완전 돌쇠 같더라 돌쇠! 어? 이딴 미친 발언을 했고 저를 포함해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 얼굴도 굳어버리는데 자기 혼자 좋다고 실실쳐 웃어요. 기분 더럽죠. 더럽지만 그래도 상대는 어른이니까 참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까 아버님 말씀 뭐야? 나 기분 정말 더럽다! 이러니까 남편이 싹싹 빌면서 어? 안 그래도 너 집에 가고 바로 나랑 한바탕했어! 농담이라고 하시더라! 내가 정말 미안해! 이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또 하루는 시댁에 가서 대화를 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 제가 시어머니한테 저희 엄마는요 나중에 전원주택 가서 살고 싶으시대요. 된장이랑 간장 같은 거 만들면서요.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시부 갖다 끼어들더니 아이고 뭐? 된장이랑 간장? 촌스럽고로 그게 뭐냐? 근데 너 시모는 공주처럼 커가지고 그런 것도 못한다? 아니 그냥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지!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농담이야 이게? 그리고 또 하루는 이때도 결혼 전이에요.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시어머니 혼자만 분주히 부엌을 왔다갔다 하시길래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당신 일을 도와드렸죠. 그러자 시부가 이걸 보고 또 실실 웃으며 헛소리 작렬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은 부엌에 안 가도 되지 그거 참 잘됐네! 보기 좋아! 하하하하! 그리고 결혼을 한 후 시댁 식구와 시부 지인 그리고 저 남편 이렇게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시부가 또 그럽니다. 우리 애들은 말이지 세상 귀하게 자라가지고 집안일 같은 거 아예 하나도 못한다 이러더니 이분은 저를 보면서 너! 우리 아들은 집에서 그런 거 안 시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아버님 아들도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근데 불쌍해서 제가 안 시킵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래 몸통이자 핵심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다른 지역에 볼일을 보러 나가버렸고 당신 혼자 있는 시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짠하니까. 그리고 아버님 혼자 있는 거 심심하지 않으세요? 라며 안부를 물었죠. 그랬더니 어? 야! 남자는 하늘인데 심심하게 뭐가 심심하냐? 나는 말이지 아직도 우리 마누라가 매일매일 발을 씻게 준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나를 보고 커서 아마 지금도 집안일 안 할 거야. 그렇지? 너 안 시키고 있지? 이랬는데 이때 저희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거라서 저랑 남편이 동시에 아버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바로 역정을 내면서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내 생각을 말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 있냐? 어? 이러네. 그리고 기분 나쁘다며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아니 자기 아버님 도대체 맨날 왜 저러시는 거야? 왜 자꾸 시비를 걸어? 당신이 이야기 좀 해! 이래가지고 남편이 다시 걸었고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한소리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나! 너 누구 편이야? 너 그 마누라가 시켰냐? 아니면 너 그 장인이 시켰냐? 내가 인마! 내 생각도 내 입으로 말을 못하냐? 이 새끼 이거 똑같은 놈이네 이거! 등등등 고함과 욕설을 퍼붓더니 또 끊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한 열 통 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아빠한테 돌쇠 또 우리 엄마한테 된장 이런 발언 때문에 기분 더러운데 또 다짜고짜 우리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니까 나도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또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로 아버님 저랑 남편 그리고 저희 아빠까지 계속 무시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댁과 상정 못합니다. 그리하시고요. 앞으로 저 찾지 마세요. 이렇게 저련 선언을 했죠. 참고로 저희 시댁은 분위기가 원래 좀 그래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이렇게 온 가족이 평생 시부의 모든 비위를 맞추고 살았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온 가족이 꼼짝을 못했다고 해요. 특히 저 미친 망발로 인해 당신의 친동생과 싸워가지고 벌써 10년 가까이 연을 끊고 아예 안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자기 형 얼굴 보기 싫어서 아내분, 숙모님 혼자만 오셨고 삼촌 당신은 추기만 하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수많은 모임에서 반드시 꼭 한 명 이상과 싸우는 통의 모임들이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지난 평생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연을 끊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상대가 자기의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면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며 괴롭힌다고 해요. 여하튼 제가 처음으로 소신발언을 했더니 그냥 집안이 뒤집어졌나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아이고 아가 너희 시아버지는 절대 진담이 아니고 농담으로 그러신 거다. 네가 기분 풀어라. 이러길래 아니요 어머님 저는요 절대 농담으로 안 들리고요. 그래서 저런 소리 들으면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머님도 며느리는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세요. 이랬더니 화가 단단히 났다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부 자기는 옷 자고 농담을 좀 했을 뿐인데 며느리가 겨우 그 정도도 못 알아쳐먹고 감히 시아버지에게 대들고 이제 다시는 안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났다 이건데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뭐야? 여하튼 이러면서 제가 계속 생을 까니까 그날 저녁에 시부가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사돈 좀 만납시다. 이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어른들 네 명이 만났다고 하는데 이 할배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아빠한테 사돈 그 사돈 딸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버럭버럭 고함을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아이고 저희 딸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돈 요즘 애들은 말이죠. 우리 때랑 좀 다릅니다.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사돈께서도 이해를 좀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러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고자 노력을 하셨어요. 참고로 저희 아빠도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엎어버린 그날에 돌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된장까지 다 이야기했거든. 그러다 저희 아빠는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시부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아니 그게 뭔 소용이오 그게? 나는 이미 당신 딸내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돼도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못 잊어 못 잊어 이 말을 한 7번 엄마 말에 의하면 7번 정도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끝까지 참고 있던 저희 아빠도 결국엔 폭발을 해버렸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죠. 사돈께서 그 정도로 상처를 입고 속상하신대 압이 된 제가 딸을 그대게 어찌 보내겠습니까? 거기 가면 제 딸이 눈치가 보여서 어디 밥이라도 마음 편히 먹겠습니까? 그냥 이참에 아예 이혼을 시킵시다. 그럼 되겠죠? 이렇게 말하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버렸대요. 그러자 시부는 깜짝 놀랐는지 어버버버버버버버버 했고 시모는 어쩔 줄을 몰라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이고 이러다가 나중에 저희 엄마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아이고 사돈 저희 집 바깥 양반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속상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를 하셨습니다. 이랬대요. 이후에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생애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고 바로 연락을 해서 나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부끄러워요. 지금 당장 장인 어른이랑 며느리에게 사과하세요. 나 안그러면 평생 아버지 얼굴을 안 볼 거야. 이렇게 절연 선언을 했고 그러자 시부는 더 크게 역정 욕설을 뱉으며 오야 그래 이 새끼야 나 내가 그냥 이참에 확 없어져주마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화해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이게 화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부분입니까? 참고로 사건 터진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어머님은 왜 자꾸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혹시 시아버지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시키는 걸까요?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거면 사과드리고 화해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지요. 근데 그 전에 이게 맞냐고. 댓글 1번 상대가 누구든 무조건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니까 저렇게 무리한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쓴이와 친정부모님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사돈한테 연락질하고 고다질까지 하고 정말 노답이네요. 2번 아유 이런 것도 어른이라고 가짜나 죽겠네. 그냥 나이만 쳐드신 것 같아. 어디 감이 미쳐가지고 사돈에게 저딴 개소리를 한단 말인가. 좋은 얘기도 아니고 딸 험담을 해. 애 아빠 앞에서. 어? 며느리 아빠 앞에서. 갑질이야? 뭐야? 네 그냥 이참에 아예 연을 끊으세요. 허허 아버님 농담이에요. 이렇게 던져주고 연 끊으생. 3번 이게요. 다 못 배워 먹어서 그런 거예요. 또 그걸 떠나. 그냥 인간 자체가 되게 천박한 거고. 에휴 4번 나는 솔직히 쓴이도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하기 전에 돌쇠 소리 들었을 때 싸대기 날리고 헤어졌어야지. 어떻게 이걸 참고 결혼을 해? 넌 남미세야 뭐야. 딸내미 키우느라 고생한 아바만 불쌍하네. 쓴이도 개 한심하고 멍청하다고. 그러니까 반성하라고. 5번 저기요. 아직도 시모랑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죠. 남편이 시모 말 전달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남편 새끼도 잘라버려요. 염치 없는 것들이 어디서 화해 타령이야. 첫 돌았나? 6번 이거는 시부가 시모한테 계속 짜증을 내니까 시모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화해를 종용 중인 겁니다. 그냥 시댁은 아예 없다 생각하고 연 끊어버려요. 7번 남편도 할 줄 알지만 제가 안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글 내렸어요. 저기요. 쓴이. 누울 자리는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만약 내가 쓴이였다면 돌쇠 사건 때 다 엎었어요. 근데 님은 그런 개소리를 듣고도 꾸역꾸역 참았으면서 남편한테 하지마라 시키면 참 잘 도먹히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지 않아서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지팔지꾼이지 뭐. 8번 아니 저기요. 님아. 돌쇠. 이거 어떻게 참았어요? 9번 이거는 화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가 굽히고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해석이 안 돼.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그거죠. 자기는 농담이라고 했는데 왜 화를 내? 이러면서 남이 자기한테 똑같이 하면 막 바라가고 갑자기 제가 아는 놈이 생각나가지고 잠시 몸소리를 쳤습니다. 그놈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응?